오늘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상홍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우리가 간단한 대답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으니까요 라고 답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안상홍님께서 주셨는지 아니 주셨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66권 속에 반드시 어떻게 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며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 외에는 열어주실 수 없다는 부분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스 우리 9장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은 결국 피 흘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서 또 세은약 시대는 그 짐승을 표상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곳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의 죄사함을 누가 줄 수 있는지 누가 보금 5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존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세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물이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난만 말을 하는 자가 누군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안상홍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분이시니까 바로 제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안상홍님이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길을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르사되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와 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죄를 사하는 이 권세에 대해서 말로만 내가 너희 죄를 사했노라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피흘림의 제사가 있었고 신약에도 피흘림에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마태복음 우리 26장 17절에 가서 말씀을 살펴도록 합시다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돼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에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꼬였습니다 6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로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 잔은 6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로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6월절에 그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하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쉬운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붙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그렇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이 약속을 덧입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이 지상의 죄도 죄지만 하늘에서부터 죄를 짓고 이 지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천상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은약이라는 진리의 제도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다 6월절의 떡과 6월절의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6월절의 포도주의 그 의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어떻게 해야 우리 인류 인생들은 동참할 수 있고 또 그 보혈의 피에 그 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스 1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스 10장 2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의 정인을 인하여 불상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은약의 피라고 했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6월절급 포도주를 은약의 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은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서 마땅할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진리의 제도가 새 은약의 6월절 진리인데 그걸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은 형벌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그 피공로를 더디볼 수 있는 그 길은 역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적인 어떤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니라고 한다면 6월절 포도주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6월절의 떡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에 그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피공로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6월절에 그 포도주를 주시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라고 6월절의 포도주에 그 의미를 분명히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을 지키지 않고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편강도처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규례로서 정해놓으신 내용은 반드시 6월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6월절의 포도주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 인생들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인류가 죄짓게끔 만들어놨는데 죄사함에 나아갈 수 없도록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은약의 법마제도 변개시게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은약대로 하지 못하도록끔 만들어야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죄사함을 못 받으면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길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공노예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새로운 은약으로 죄사함을 받는 새로운 약속이죠 영문 성경에 보면 은약을 계약이라고 일반적인 어떤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죄사함도 줄 것이고 영생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기 시작합니다 6월절 세원약의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노력을 하다가 결국 4세기 경에 와서 니키아 종교회의로 말면 아마 6월절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6월절이 없어졌다는 것은 죄사함의 길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생이 맺어놓은 그 계약서가 이제 완전히 찢어져 버리고 분실이 되어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류 인생들이 죄사함의 방법도 죄사함의 약속도 죄사함의 길도 찾지 못한 채 그냥 무장정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 구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이제 두 번째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구원받는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가스 우리 4장 열어봅시다 미가스 4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을 바로 응징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죄사함의 그 방법과 죄사함의 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 도로 그의 새 은약의 진리의 도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는 안식일 가르침도 있고 6월절의 가르침도 있고 새 은약의 가르침도 있고 여인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서는 수건의 가르침도 있고 세족식의 가르침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해서 나올 것이오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공동번역 내용 가운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는 길을 그에게서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류 인생들이 다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는 길 즉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전부 일깨워주시고 가르침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예정하신 뜻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 주는 진리를 없애는 것이 사단으로서는 최고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없애고 6월절 얘기만 나오면 아 그건 모세율법이다 아 그건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그 말에 현혹 되도록금 자꾸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온 세상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의 말씀이 또 계셨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다고 하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의 죄의 사함을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보배론 피에 대한 의미를 어디다 넣어 놓으셨냐 하면 6월절이라는 새 은약 예식 속에 그 내용을 전부 다 담아놓았기 때문에 새 은약 6월절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죄의 사함의 약속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하늘에서 이미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죄와 이 지상에 모든 지었던 죄까지 우리가 온전히 도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신 이 새 은약 진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새 은약 진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바로 새로운 은약이고 새로운 개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선포해 놓으신 이와 같은 개명이고 우리 인류 인생과 맺어 놓으신 은약이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사홍님께서 왜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죄사함을 안사홍님이 주셨는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에게 6월절 새 은약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회복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다 6월절 이 진리가 나오지 않고는 전세계 그 누구라도 죄사함을 논할 수 없고 죄사함을 운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니고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진리는 결단코 나타날 수도 없고 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사함의 진리가 등장하고 나타났다는 것은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로 볼 때는 어떤 진리로 나타났습니까? 새 은약의 6월절 진리로 나타나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따라서 성경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분증인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이런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이분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된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설명하는 것이 암행어사의 마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패만 가지면 그의 신분이 곧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암행어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인생들에게 죄사함의 그런 증포를 가지고 등장하셨다면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인생에게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졌다고 누가 보금 5장에서 우리 좀 전에 봤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증거와 증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사홍님 우리 모든 시원의 자녀들은 안사홍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하늘어머니께서 세우신 이 시원에 그한다는 것을 항상 자부심과 자랑으로 얘기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사홍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세우루살렘 하늘어머니께로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그덕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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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